남집사 아리 남집사 남집사 아리, 어디가니? 야, 인사도 드려야지 일로와 이리와 할아버지 가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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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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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먹어요! 똥돼지라가지고! 먹고 왔어요! 어허이! 아이고 좋아!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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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 듣네!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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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돌이랑 굴러온 돌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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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허이! 전방지쇼 이거! 어허이! 가자! 가자! 아니야! 그게 연탄이야! 가자! 왜이렇게 신났어? 왜이렇게 신났어? 왜이렇게 신났어? 아허이! 살살!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리! 아리 그거 안돼! 사진 찍어드릴까요? 넌 이릎! 으응! 으응! 아이고 맞듯이 저녁의 집 같은 아리! 아리!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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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허둥이 살려줘 아 누른다 나 내 발 눌렀어 그 거야 아이고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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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쥐길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우울한 한 ships 이만인 통보는 사람에 행복해 이게 편한 세상 아냐? 꼬다리 올고 갈아까? 뭐하고 있겠다 잘라볼게 슬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잘하네 우와 잘한다 아리 익스프레스 잘 늦었어 도시에 돌아오니까 표정이 썩었어 이런 사진을 그냥 이렇게만 보면 조금 아쉬워서 한번 보정을 해가지고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게 넘겨줄게 아리와 할아버지의 사진이에요 참 여전히 멋있으셔 그지 평범한 시골의 분위기를 반전시킬건데 일단 이 전기죽 얘네가 좀 진한 것 같아서 얘네는 좀 지울게 물가미로 쳐가지고 일단은 지워줘야겠다 다 같이 근데 여기서 편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내려오면 하늘 대체 요거를 잘 봐봐 어 한 뀠에 들어가지 하늘이 배밋했다가 바뀌었어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가는데 어색함도 없고 근데 이것도 멋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게 되게 좋은거 같아 오 이거 봐봐 색깔 장관이야 완전 배우로 만들어볼까? 지금도 괜찮지만은 필터로 들어가 이번에 뉴럴필터라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 해주면 얼굴이 딱 인식이 됐어 이거 스마트 인물 사진이거든 요거를 딱 켜줘 스마트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얼굴을 굳혀주는 그런건데 표현할 수 있는 표정들이 나오는거야 행복, 놀람, 화남 또 뭐 얼굴 나이도 표현하고 다 할 수 있어 표정을 넣어볼게 웃는 이제 살짝 웃고 그런걸로 변하는거지 그리고 머리숱을 만약에 머리숱도 플러스 됐어 머리숱이 플러스 되게 자연스럽지 되게 자연스럽게 살짝 막 건드려줘도 이렇게 되는거야 이걸 진짜 간단하게 배경을 제거해볼게 여기 한번 클릭 하면은 요렇게 되는거야 얘만 남긴거야 옛날에는 이걸 하나하나 한 땅 따가지고 이렇게 남겼단 말이야 배경제거만 있으면 초스피드로 끝나는거지 여기 미국으로 유아크네 유아크라 웃으면서 같네 웃기지? 여러 위인들과 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번엔 가요 어 깔끔하다 이번에는 이제 유럽으로 보낼게 아이고 펀드럴티 누르고 줄여주세요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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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으로 갔어 날 놔두고 이놈의 기집에 티골 패션인데 뭔가 힙해 보인다 그래 요것도 한번 배경을 똑같이 제거를 해볼게 어우 잘 됐다 눈도 당겨서 자연스럽게 호랑이를 준비했어요? 호랑이를 보내는거야? 띄옹 호랑이 앞에 지금 떨고 있는거야 지금 엄마 이런거 좋아하잖아 이거 프로필해라 나는 인스타 이런데 조금 올리고 봉손하게 자고 있잖아 이왕을 날리고 아니 근데 꿈에서 여행 다니는거지 얘가 왜 여행인지 나도 몰라 이 사람만 지금 아리동절 상태야 배경새가 좋은게 같이 있잖아 둘 다 해준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살아나네 여기다가 아리를 넣는거야? 아리를 넣는거야? 같이 표현하고 있어 루키를 그냥 놔주니까 뭐 애지 이거 엄마 프로필이야? 응 요거에서? 요거 아 이거 엄마 그냥 인사되겠는데 안녕 коли 하고 이렇게 한 번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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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